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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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.. 좋아.. 아.. 데로트에 빠졌어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어딘가에 빠진다는 건 아주 좋은 자세지 오.. 내가 못 걸었다.. 깜짝이야.. 배워먹고 2등만 봐줘 어차피 데로트 쪽이 먹으면 되니까 고기니.. 아아.. 야 좋아요 게임 초고자님 아.. 감동적입니다 야.. 그 멘트가 감동적이다 지랄쌰요 아..잠깐 이거 먹.. 아..이거 하면 안되는데 자.. 겉만 주면 돼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죠 무리해서 겉만 주면 돼 아..이거..얘..이거..아.. 배찐니..오.. 좋아..안녕하세요 지금 막타를 노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막타를 나도 노릴줄알아!! 아..나 죽었어 일났다 베로트가 진화를 해야되는데 얘가 죽으면 더욱더 안되는데 그래 먹으러 오겠지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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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!! 먹어와 임마 귀요마다 위혁하다 wet 우리İ히!! 와اس 어떡하냐 흐 styl 노려지는건 꼴찌였고 젠장 불정하실거 없다 가운데를 먹어야 되는데 아마 가운데를 내려갔을거란 말이지 가자 내가 소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 와봐 오 블랙키가 어쩌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런식으로 가면은 내가 이렇게 먹어주고 됐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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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빠져 아 위험하다 야 우리 이거 이러면 망하는데 아래쪽 가긴 가야되는데 레벨 6이 안됐어 아 이런 됐어 가자 레벨 6 됐어 가자 적당히 해 아 안돼 역시 너무 늦었어 더 없는 혐오 그니까 일단 우린 아래쪽을 먹을 생각을 하자 자 2명 2마리 스프레스 팀맨 아래쪽이 있나 가자 빠르게 가는거야 레벨8 될 수 있어 좋아 좋았어 끝났어 이제 죽어어어 뭐야 왜이러해 왜이러해 아 그러지마 아니이 알았어 아아 아 아 아 죽은거 같다 이거는 죽었다 아 아 진짜 스위치 아 왜이래 아 너무하잖아 아 아 왜이래 아 진짜 억가다 와 근데 야 이거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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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부터 우리 역전해보는거야 그치 야 본이 아니야 좋아 야 이상일코 잘하고 있어 좋아 바로 그거야 아주 좋았어 와 진짜 아니 그 유나이트 쏴가지고 중간에 걔 아 리피아라도 커텔 해나야 됐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잘된거니까 관계는 없지만 아 진짜 너무하잖아 아 너무하잖아 내려와 내려와 그렇지 때리자 됐어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됐어 오호 오우 끝났어 오우 끝났죠 너도 끝날게 임마 가임마아 들어가자 좋아 수반이는 와 이거 자꾸 왜이래 이거 아 이거 진짜 컨트롤러셔를 타야되나 죽을게 임마아 가임마아 이제 유나이티드 워더 줘야되는데 자세히 가자 자시한 정도면은 저희 키매니켜도 충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르피나리가 뒤에서 서포트를 재료를 해줘야 적당히 해 그렇지 그렇지 됐다 잡다 때리자 대치소 끝 이거지 어딜서 감히 어 나한테 여기로 오르냐 그래 가지마 가지마 안가도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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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좋아 레벨 13까지 맞춰볼도 없겠지만 아 지구 아 아 아니 가자 됐어 레벨 10장 맞춰놨고 좋아 됐어 데미지 데미지 오 와우 뭐야 우리 밑에 레벨 15가 날아가잖아 되나 그렇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자 차라리 우리 골을 먹어줘 그게 나을 수도 있어 가라 가라 이리 와 임마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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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죽었지만 안죽었어 안죽었어 안죽었어요 안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야 죽는줄 알았네 그렇지 자 이리 와 더이상 싸워주지마 더이상 싸워주지마 빠져야되는데 그렇지 너는 그렇게 때릴줄 알았어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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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보라고 오우 어디갔어 자시안 이리와 안녕 자시안 잡았으자 오케이 자 이제 때려줄까요 자아웃 오우 오 니크야 있다 때려주면 안된다 넣자 넣자 우리 넣을게 있어 잡았으자 잡았으자 자 지금이야 또하되 니크있나 뒀다 앗샤 와 넣었다 야 야 딱 들어갔다 야 진짜 알쓰알쓰했네 야 그래도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한 골을 넣어줘야 이기지 않을까 해서 야 와 야 이리와 생전 라이 넣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